거블린 러멘 성공! 내가 만든 쿠키 얘들아 빨리 와! 이제 시작하자! 맛있는 거 말린다니 뭐야? 모두가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 This is ball This is an egg 아주 잘하니 네? 정말 요리사 같아 You try it 아, 계란 비버, 우리가 해도 되니? Yes, of course 야, 비버, 무얼 만드니? 쿠키야 Now, you try it 어? 쿠키? 좋아, 만들자 어? 에에.. 으쩍! 오! 어? 어? 아! 오우! 안 되겠다! 남자는 잘 못해 This is an egg 이것 봐! 잘 됐잖아? 뭐야, 양손으로 한다니 꾀가 많구나 흐흐흐흐 this is sugar this is butter this is flour 좋아해 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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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아, 점점 납작해져 간다 맛있겠다 빨리 됐으면 No, we are ready to cut cookies 야, 난 이렇게 큰 쿠키 본 적이 없어 여러가지 모양이 아니면 쉬쉬할걸 하지만 아직 안됐단 말이야 모양도 이제부터야 This is a circle This is a triangle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드는거야 Let me try it 나도, 나도 오케이 This is a heart 엄청나게 큰 heart구나 좋아, 나도 두 This is a skull 와, 큰 사각형이야 What shape is that? 아, 이건 뭐라고 하더라 This is a square Yeah, that's right 그래, 그래 This is a square 빨리 먹고 싶다 구하자라 구하자라 빨리 구하자라 The cookies are ready They look delicious 정말이다 Delicious 좋아, 많이 만들어보자 Good idea 이거 빠지지 않는데? 다 했어 좋아 좋아 그만다 너희들 하풀해서는 안 돼 오우 비보, 미안해 아휴, 희미 어찌 된거야, 비보 My power is strong 큰일이다, 찾아야지 어디 떨어졌지? 어디 떨어졌지 않았나? 큰일인데 큰일인데 둘이서 자라짓을 했겠다보냐 I'm sorry 비보 어딨는지 모르겠어 집안에선 없어질 일 없는데 그래 어딘가 반드시 있을 거야 응? 어? 있다 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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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지 가르쳐줘 빨리 나도 영어 할 수 있다 Lesson 19 저건 무슨 모양이지? What shape is that? What shape is that? 그건 사각형이야 It's a square It's a square 영어로 말해볼까요? 저건 무슨 모양이지? 사각형이야 그건 사각형이야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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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